와, 이제 댄스랑 트로트. 조성모는 혁수랑 약간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. 아, 근데 혁수 김미김미도 좋아할 것 같은데. 둘 중에 하나. 혁수 아주 좋아하겠다. 어우, 저 형 내 창곡 어떻게 알았지? 그러고. 갑니다. 자, 가자. 8336이 뭐야? 8336이 뭐야? 뭐야? 자, 추가 점수 얻어갑니다. 누가 고른 거예요, 이거? 김미김미. 아, 우리 김미김미. 김미김미. 사랑해, 젤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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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미. 내가 몰랐지. 가자. 작은 부분 푹 담긴 편지를 받았어. 아니, 당연히 신나지. 이 노래를 안 좋아한 편지. 뭐라고 말해? 사랑이라고 말해. 언제 너를 사랑한다고. 달려와 내 가슴에 안겨줄. 누구 기다리는 너를 기다리는 나. 가자! 아우, 김미김미김미김미김미김미. 사랑해, 까미까미까미까미까미. 나에게 삐까미삐까미삐까미. 아! 누가 넣었어? 샤랑샤랑. 아, 진짜. 소리 잘 못해. 소리 잘 못해, 소리 잘 못해. 아, 진짜. 너랑 샤랑샤랑하는 매력적인 내가. 한 여자를 지각시. 짠짠짜라라라랑. 나 울. 그녀 모습을 너무. 저는 흉한 상대방. 열. 곽경이 형 벗은 되나요? 뻔으로. 얼굴도 샤랑샤랑. 몸매도 샤랑샤랑. 모든 것이. 스마트. 좋았어! 아! 아! 죽여줘요 우와! 아! 아! 얘 봐 얘 얘 얘 선배님! 선배님! 이분은 노래를 사망사망을 부르셨대요 사망사망 사망사망 2절 2절 아이씨 300을 안 했네 아저씨 나 봐봐라 나 진짜 힘든 마음 나왔다 아저씨 나 7분만 홈백 썼어요